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포터, 카리나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TMI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젤 씨,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하나 알려주시면 돼요. 오늘의 TMI,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네? 근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왜 마셨죠? 오늘 주유라 때 마셨잖아요. 아, 그것도 맛있어요. 두 번째,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 저 한번 빨간색 머리 해보고 싶습니다. 오, 예쁠 것 같아요. 숙소에서 요리해 먹은 음식? 계란프라이. 아주 심플하죠? 진짜 못해요. 아니, 계란프라이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항상 눈가져요. 진짜 못해요, 이거. 휴대폰에 멤버들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일단 카리나 씨는 작은 손. 작지 않아요. 애기손. 그리고 윈터는 덤. 검정색 카트. 그리고 링은 순댓국. 그러면 안 돼요. 비가 오면 하고 싶은 것. 어려운데? 비가 오면 하고 싶은 것. 이거 좀 드라마틱하긴 한데 누구랑 싸우고 비 그냥 우는 데서 그냥 바닥에서 안고 우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조만간 한 번 해주게 할게요. 하게 해줄게요. 저희 에스파 멤버들은 DJ를 사랑하니까요. 비가 오면 꼭 한 번. 싸워주세요. 싸워, 싸워볼게요. 저희. 벌써 TMI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빠르다. 오늘의 소감 한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순조로운 진행 덕에 아주 착착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마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어. 뽀뽀. 바이. 아, 들리시나요? 윈터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닝닝 씨를 모셔봤는데요. 오늘의 TMI가 있나요? 어, TMI?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나서 조금 체했어요. 아, 진짜? 아, 그건 몰랐네.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우리 마이들한테. 네. 어, 그럼 제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말할게요. 어, 말해주세요. 음, 비빔밥. 비빔밥? 네. 왜 입에서 그 맛이 느껴졌어요, 지금? 네. 음, 명란 비빔밥. 아, 오케이. 내가. 네, 윈터가. 윈터가. 윈터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나요? 제가, 언니. 어, 어. 햄스터. 햄스터? 어, 햄스터. 햄스터. 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닝닝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 별명? 닝닝이. 닝닝이. 닝닝이 애기인. 닝닝이, 오케이. 내가 닝닝이라고 불러줄게, 이제. 자, 그러면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아리아나 그랜데의 포지션스.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인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 윈터 리포터의 TM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어머. 대본을 보여줘버렸네. 이거 TMI. TMI. 어, TMI.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윈터의 TMI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첫 번째, 오늘의 기분. 기분? 어, 추워요. 추워요. 맞아요. 오늘 진짜 추워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첫눈이었죠? 첫눈? 아니에요. 첫눈 아니었어요. 저희 저번에 컨텐츠 때 아, 첫눈은 이름을. 그랬잖아요. 그러세요. 최근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꼬바로우. 저 꼬바로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항상 꼬바로우. 최근 제일 행복했던 순간? 순간? 꼬바로우. 오, 좋아, 좋아. 그건 맞지.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단어? 난 내 머릿속에 하나 있어. 있어? 어, 근데 말 안 해줄 거야. 뭐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힌트 좀 줘요. 어, 우리가 자주 둘이 있을 때 이런 짓들을. 바보? dumb. yeah. dumb and dumb were. 맞아요. dumb,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직, 아직 우리가 못 보여줘서.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의 dumb and dumb were 시리즈. 오늘의 TMI를 하나 말해주세요. 오늘의 TMI는 오늘 김밥 세줄 갔다 스웨그 뿔뿔뿔뿔뿔뿔 김밥 스웨그 네, 김밥 세줄 스웨그 감사합니다 다음은 봅시다 다음 TMI를 만나봐요, 여러분 바이 안녕하세요 닉닉의 TMI 시간 오늘 카리나씨한테 질문 낼게요 오늘의 키 TMI 아침에 거울 보고 뜨는 생각 뭐예요? 아침에 거울 보고 뜨는 생각이요? 아침에 거울 보고 와 진짜 부었다 저는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아침에 거울이 되도록이면 안 봐요 다음 질문 지금 바로 보고 싶은 사람 엄마 아빠 할머니 아니요 저는 지금 저희 언니가 제일 보고 싶어요 가방에 항상 놓고 다니는 것 뭐예요? 정다 립스틱 아 그것도 맞고 향수? 향수 향수? 탄산수 탄산수? 핸드크림 탄산수 거짓말 한 번은 본 적 없어요 아니에요 탄산수는 요즘 아이스티 그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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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스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한 통 샀어요 맞아요 가루 한 통 이렇게 샀어요 마지막 질문 좋아하는 계절? 저는 봄 왜 윈터 아니에요? 아 저기서 째려본다 멀리서 아니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봄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TMI 시간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